대한민국의 태표라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농심의 신라면이 이제는 업계 2위로 밀려났다는 내용인데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미국 등 해외에서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로 잘 팔리며 주가 또한 급상승세를 타더니 급기야 시가총액 매출 등 여러 지표에서 라면 업계 푸동의 1위였던 농심을 시총 분야에서 채쳤습니다. 삼양식품의 시총이 농심을 넘어선 건 한국거래소가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인데요. 1995년 이후 농심은 라면 업계에서 시가총액 1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농심의 시가총액은 삼양식품의 3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년 새 농심 주가는 제자리걸음 하였지만 삼양식품은 180%가량 급등의 역전을 허용한 것이죠. 삼양식품은 과거 우여곡절도 있었는데요. 국내 최초라면 회사로 한때 시장점유율이 70%에 육박할 정도였지만 1989년 발생한 공업용 우지사건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5년 8개월간 법정 싸움 끝에 1995년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은 10%대까지 떨어져 다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 삼양라면 외에는 삼양식품을 대표할 만한 라면이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삼양식품의 회생 기회가 찾아옵니다. 2012년 4월 출시한 불닭볶음면이 2014, 2015년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라이브 방송에서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의도치 않게 홍보대사가 됐고 전국은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해당 라면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SNS에서 불닭 챌린지까지 퍼지게 됩니다. 이후 불닭볶음면 수출이 본격화한 2016년 이후 거의 매년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고 업계에서는 올해도 삼양식품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만든 라면 하나로 전 세계인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이제는 라면을 떠나 불닭볶음면 소스만 별도로 판매해 매출을 극대화하고 있고 다양한 버전의 불닭볶음면이 판매 중입니다. 전 매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나마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나 몇 젓가락 정도 삼양이 대단하긴 하네요. 어떻게 라면 한 종류로 우리나라를 떠나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는지